나의 슬픈 눈을 한번 바라봐 깊은 한숨소릴 들어봐 집 보는 건 처음이라 좀 걱정했는데 내 곁에 있으면 되잖아 이 손에 반지 껴줄 수 있는데 백화점 지금 출근하냐? 뭐? 죽이지 원판이 좋아가지고 곧 에이스 되겠는데 뭐야 너 절 대신할 사람을 만들 겁니다 또 다른 이준이려 누구세요? 1억이야 또 이런 거 또 마음에 드네 내가 재산 치는 게 재산 정확한 사람이야 인턴 한 명만 뽑아주세요 오늘부터 신상품 개발팀 인턴으로 합류하게 돼 서유진씨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서유진? 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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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회장님이시고 할머니이시고 어머니? 이 자식도 고아네 모르게 혼자 바라볼게 모르게 혼자 바라볼게 감사합니다.